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 요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경찰 첫 소환조사가 6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10일 군청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어제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군수 구속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경찰은 이달 중 김군수의 플라이 강원 부당 지원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